경상북도가 올 한해 138억원의 탈루세원을 찾아냈습니다. 경상북도는 기획세무조사로 54억원 법인세무조사로 53억원 시군세정업무 컨설팅으로 31억원 등 모두 138억원의 탈루세원을 찾아냈는데 지난해보다 88.9% 금액으로는 65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166개 시설에 27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기능으로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을 파악해 19억원의 탈루세원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